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앱은 모바일 티머니입니다. 스마트폰에 직접 요금을 충전해서 교통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. 이 앱이 굉장히 편리한 이유가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직접 대중교통 결제 단말기에 찍으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쁜 출퇴근 시간에 이제 가방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고요. 두 번째는 신용카드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. 기존에 있던 교통카드가 현금으로밖에 충전이 안 됐다면 이 모바일 티머니는 천원부터 10만원까지 원하는 만큼 신용카드로 충전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충전 시간도 10초밖에 되지 않아서 대중교통 이용하러 걸어가는 길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제가 즐겨 쓰는 앱은 정오의 데이트입니다. 정오의 데이트는 매일 정오에 두 명의 이성을 소개팅 받을 수 있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미리 이상형을 설정해두고 그 이상형에 부합하는 이성을 소개받기 때문에 매칭률이 다른 어플리케이션보다 높습니다. 이 날씨 좋은 가을, 정오의 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